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더리움이 왜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그랬었죠. 전반적인 구조나 역할에 대해서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실제 숫자로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 USDT, USDC, DAI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실제로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탈중앙금융, 그러니까 디파이에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또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레이어2, L2 솔루션들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숫자를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일 많이 쓰는 스테이블 코인들이잖아요. USDT, USDC, DAI 이게 실제로 어느 블록체인 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나요? 데이터를 보니까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렇죠. 2025년 7월 기준으로 보면요. 그 분포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일단 USDT, 테더의 경우에는요. 트론, TRC20 기반이 약 46.8%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RC20 기반이 약 42.1%로 그 뒤를 아주 바짝 쫓고 있어요. 아, USDT는 트론이랑 이더리움이 거의 양분하고 있군요. 규모도 엄정하겠네요, 양쪽 다. 네, 맞습니다. 발행량으로 보면 트론, 이더리움 양쪽 다 정말 수백억 달러 규모죠. 그런데 USDC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USDC는 어떻게 다름가요? USDC는 이더리움, ERC20 기반이 압도적이에요. 뭐, 자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71%에서 많게는 86% 사이로 봅니다. 그 다음이 솔라나, SPR 기반인데 이게 한 10% 이상 되고요. 그래도 이더리움과는 격차가 꽤 크죠. 와, USDC는 거의 이더리움 전용이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DA는 더합니다. DA는 100%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아시다시피 메이커다우에서 발행되고 담보 자산도 뭐 ETH나 WBTC, USDC같이 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자산들이거든요. 그렇군요. USDT는 사실 송금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서 트론에서도 거래량이 많지만 뭔가 좀 더 금융 시스템하고 연결되는 예를 들어 규제 준수나 기관 사용 같은 게 중요한 USDC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DA는 거의 전적으로 이더리움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 송금이나 거래량을 넘어서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탈중앙금융, 디파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기관 간의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여러 정책이나 규제들과 어떻게 발맞춰가는지 이런 측면들을 보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아, 그 지점이 바로 디파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디파이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전체 디파이 총 예치 자산, TVL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9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봤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9년 7월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5%에서 65% 이상이 USDT, USDC, DAI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디파이라는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핵심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도는 그 기반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뜻이죠. 정말 디파이의 피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뭘까요? 이 막대한 디파이 TVL의 한 65%에서 70% 이상이요. 이더리움 메인넷하고 그리고 그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레이어 2라면 그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비트럼, 옵티미즘 베이스 같은 이런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들 위해서 대부분의 디파이 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디파이에서 쓰이는 돈의 대부분이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돈이 도는 곳의 3분의 2 이상이 이더리움 생태계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들 있잖아요. 메이커 다오, 에이브, 컴파운드, 커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 아니면 이더리움 L2 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중김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야, 이건 뭐 거의 디파이는 곧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고 그 생태계는 거의 이더리움 위에 존재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약간 과장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왜 이렇게 많은 스테이블 코인, 특히 중요한 금융 활동들이 하필 이더리움 위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다른 블록체인들도 많은데요. 음,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보안과 안정성입니다.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 POS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안정성도 더 강화됐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아이겐 레이어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아이겐 레이어요? 그건 뭔가요? 네, 이더리움의 강력한 보안, 그 검증 네트워크의 힘을 다른 여러 서비스들이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리스테이킹 개념인데요. 이게 전체 이더리움 생태계의 보안 수준을 더 끌어올리고 어떤 외부 압력에 의한 검열 같은 것에 저항하는 힘도 키워주고 있습니다. TVL만 해도 벌써 3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아, 보안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이더리움이 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잖아요. 특히 비파이에서 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레이어 2 솔루션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비트럼, 옵티미즘 같은 L2들이요. 거래 처리를 일단 이더리움 메인넷 바깥, 오프체인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그 결과감만 메인넷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더리움 본연의 강력한 부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거래 처리 속도 TPS는 수천 배까지 높이고, 사용자들이 내는 수수료는 90% 이상 확 줄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수수료가 90% 이상 절감된다고요? 그럼 정말 체감이 클 있네요. 네, 그렇죠. 덕분에 현재 L2에서만 하루에 처리되는 거래 건수가 800만 건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정말 현실적으로, 대중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중심이 된 이유요? 물론입니다. 정책 정합성과 생태계 우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USDC 발행사인 써클이나 페이팔, JP모건, 심지어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크나 자산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죠. 아,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더리움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실제로 써클이 발행한 USDC 전체 물량 중에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이더리움 기반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 개발자 생태계가 워낙 막강합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 중에 거의 27% 정도가 이더리움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고요. 일렉트릭 캐피털 2025년 자료 기준, 디앱 개수도 5천 개가 넘습니다. 개발자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안, 확장성, 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탄탄한 개발자 생태계까지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하지만 뭐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이더리움이라고 해서 약점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몇 가지 지적되는 약점들이 있죠. 우선 L2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 메인넷, 즉 L1에서의 거래 수수료는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건 트론 같은 네트워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단점이죠. 네, 가끔 수수료 폭탄 맞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곤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자 중앙화 위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다 보니 많은 지분을 가진 소수의 검증 노드들이 네트워크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상위 10개 노드가 전체 지분의 40에서 45%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고요. 아, 그건 좀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탈중앙화를 지향하는데 오히려 중앙화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DBT, 즉 분산 검증 기술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롤럽 같은 L2 기술 자체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새로운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약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 예를 들어 아타 말씀하신 알겔 레이어를 통한 보안 분산이라든지 DBT 도입, L2 기술 통합 같은 노력들이 대속 진행 중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생태계 스스로가 끊임없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으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숫자들은 단승이 이더리움이 인기가 많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 특히 금융 시스템과 밀접한 USDC나 DAI의 핵심 유통망 역할을 하고 디파이라는 새로운 금융 시장의 유동성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며 레이어 2를 포개서 확장성 문제까지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더해 제도권 금융기관들과의 연결고리까지 만들면서 정말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실질적인 인프라, 어떤 뼈대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분미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은 단순히 가장 먼저 시작했거나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 확장성,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정책적 수요라는 실제적인 가치들을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계속해서 증명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봐야죠.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체의 어떤 골격,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듯 디지털 금융의 심장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이더리움.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초기에 그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작업 증명 방식에서 현재의 친환경적인 지분 증명 방식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감행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의 기술적 진화 과정을 좀 더 깊이 따라가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03, 이더리움은 어떻게 진화했나? POW에서 POS로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